프랑스 문명여행 제8강은 프랑스의 예술과 예술가들입니다. 예술 사조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이 다음에 인상파 이렇게 갑니다. 오늘은 신고전주의부터 자연주의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브리치 세계사, 군브리치 미술사를 쓴 군브리치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유럽의 미술 중심지는 15세기의 피렌체, 17세기에는 로마, 19세기에는 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19세기에 어떻게 파리가 예술 중심지가 될 수 있었나? 그 과정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유럽의 예술은 바로크였습니다. 왜 바로크였을까요? 바로크는 종교개혁 때문에 탄생을 합니다. 종교개혁에 의해서 신교가 북독일 중심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교에서는 신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더 화려한 예술 사조가 등장을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르네상스식은 균형과 비례를 중시하지만 바로크에 있어서는 르네상스를 이어받기는 하되 여기에 화려함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크입니다. 여기 트레비 분수에 보면 르네상스 양식에서 조금 발전, 변화한 화려한 검축 양식이 되죠. 이것을 많이 본받아서 여기 루브르 궁전이 있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마르코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여전히 유럽의 예술 중심은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이탈리아였던 예술이 점차 유럽으로 퍼져 나가게 되죠. 종교 개혁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구교에서는 바로크식 장식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더 화려해집니다. 15세기의 르네상스식은 굉장히 단순했다면 바로크에서는 장식품들이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바트칸의 베드로 성당을 가시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화려한 장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교가 자리 잡았던 북독일 지역의 루토파 교회에 가면 여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심플합니다. 왜 그렇죠? 신교는 구교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림, 형상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미술가들도 고용하지 않아요. 교회 재단화 같은 게 굉장히 큰 미술 시장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크의 시대, 또 바로크가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구교 지역에서 화려한 예술품들이 많이 남기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술품들을 만들었었던 유명 화가들이 구교 국가에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교 국가 어딜까요? 당연히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또 프랑스였던 것입니다. 펠리페 4세가 다스리던 에스파니아의 궁정화가 벨라스케스, 성처녀와 아이들과 같은 신화의 작품들을 그렸던 루벤스. 이 루벤스라는 사람은 당시에는 네덜란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에 보면 벨지움이에요. 벨기에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벨기에라는 곳이 원래는 네덜란드 권역이었는데 네덜란드 남부는 구교 지역이고 북부는 신교 지역이었던 거예요. 신교 지역에서는 화가들이 먹고 살 길이 전혀 없고 그 바로 밑에 구교 지역에서는 신교와 경쟁에 의해서 더 많은 자금을 예술품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벤스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미술품 주문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교 지역에서 더욱더 왕권이 강화되고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한 굳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가들을 많이 고용을 했고요. 그리고 작가들은 화려한 예술을 추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로 가보면 프랑스는 16세기, 17세기까지는 여전히 예술의 변방이었습니다. 예술의 중심은 여전히 이탈리아였죠. 이탈리아의 영향력이 유럽에 퍼지고 있었지만 파리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푸생이라는 사람은 원래 파리 출신인데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그림을 배웠고요. 활동도 주로 로마에서 했어요. 그런데 루이 13세가 이 푸생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궁정화가로 불러올려요. 그래서 자기 궁에다가 여러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하지만 왕이 원하는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르네상스를 추종하는 고전화가로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당시까지는 여전히 프랑스는 예술의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푸생의 뒤를 이은 사람이 샤를 루브렝이라는 사람입니다. 루브렝이라는 사람은 루이 14세의 궁정화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로마에 가서 고전주의를 공부하죠. 푸생의 제자로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로마의 그림을 공부한 다음에 프랑스로 돌아와서 루이 14세의 고용이 됩니다. 궁정화가로 일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왕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프랑스 왕은 구교를 지지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강조하게 되겠죠. 여전히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심으로 그리게 되고 또 루이 14세가 뭘 포방을 했죠? 아폴론을 자기가 인 것처럼 이렇게 포방을 했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루이 14세를 잘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까지 이 화가라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왜? 주로 어디서 이야기를 따오냐면 그리스 신화 그리고 성서 이야기를 채택한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글씨로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모든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지는 않았어요. 특정 장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내려진 그림, 최후의 만찬, 수태고지 특정 장면들이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화가의 어떤 본인의 생각이 따라서 많이 그림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화가가 당시까지도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고전주의였던 겁니다. 르브랭은 루이 14세의 궁장 화가로서 왕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대표작은 베르사유 궁의 천정화다. 베르사유 궁은 루이 14세가 원래는 르브르 궁에 살다가 자기가 살만한 궁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 궁을 장식할 사람으로 르브랭이 선정이 되었던 거고 그 안에는 여러 장식 그림들은 주로 루이 14세의 모습을 아폴론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표현했던 그런 그림이었던 겁니다. 사를르 르브랭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아카데미 드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이 이때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 아카데미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누가 처음 시작했죠? 바로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자 플라톤이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가 나중에 15세기에 피렌체에서 다시 등장을 하죠. 아카데미 학파가 그때 나옵니다. 거기서 아카데미가 고전을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화가들한테 또 알려주죠. 그래서 보티첼리 같은 사람이 그런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아카데미가 다시 파리에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아카데미 드 프랑스에지예요. 이것은 르브랭이 주도를 해가지고 루이 14세의 지원을 해가지고 로마에 설립되었는데 이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한 명을 뽑아가지고 로마 대상 수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로마로 유학을 보내요. 거기서 그림 공부와 더불어서 신화, 성석, 고전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당시의 화가는 당연히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야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를 한 명씩 로마에 가니까 거기서 매년 공부가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 파리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중심으로 파리의 예술학파들이 일종의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고전주의학파였던 거죠. 고전주의학파가 아카데미에서 양성된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예술 발달에 큰 기여를 한 게 로마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이 로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장학금이다. 1년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보냈다. 1663년에 재산 콜베르에서 건축, 미술, 조각 분야에 한 명씩 뽑아서 보냈다. 국왕이 제공하는 비용으로 이탈리아 아카데미가 자리 잡고 있는 로마 만치니 궁전에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대상 수상자들로 다녀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리의 살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로마 대상은 뭘로 유명했냐면 사실은 여기서 당선돼서 갔다 온 사람보다는 여기에 당선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이름이 많이 알려진 낙선자가 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낙선했는데 오히려 그 낙선한 사람이 화가로서 이름이 높아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표인 사람이 들라크루아, 에드와르 마네, 에드가 드가, 작곡가 모리스 라벨 같은 사람이 낙선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낙선했느냐 이런 거죠. 또 루이 다비드 같은 사람은 세 번 낙선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전을 했죠. 도대체 내가 왜 낙선하느냐 그래서 자살기도까지 했는데 네 번째는 결국은 로마 대상에 당선돼서 로마에 다녀오죠. 국가에서 이렇게 한 명씩 뽑는다는 게 더군다나 예술 분야에 미술, 헌축과 회화 분야에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관선이 뽑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존의 화풍에 맞는 사람만 뽑기 때문에 낙선한 사람이 이름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바로쿠 문화 또 로마에서 배운 고전주의 문화가 이렇게 파리의 어떤 궁정 문화에 자리 잡는 한편으로 또 어떤 문화가 생겨났냐면 로코코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궁정에 화려한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도 화려한 색채를 가진 그림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을 로코코라고 부르는 거죠. 섬세하고 변덕스러운 여성 취향을 대변했다. 그리고 감미롭고 세련된 파스텔톤의 색상을 구현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주 분홍색 물감이 많이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환상의 색에 천사들이 날라드는 그리고 지상에는 귀족들이 놓여서 귀족들이 어떤 연회를 베푸는 정원에서 논의는 이런 천상의 모습을 그리는 화풍이 구현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로코코분화를 퍼뜨린 장본인이 누구냐면 폼파두르 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루이 15세의 애첩이자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이 사람의 옷을 보면 분홍색 아주 아름다운 화려한 무늬를 가진 옷을 입었죠. 부세라는 사람이 그린 기대 누운 여인 같은 걸 보면 침대에서 온 화려한 색상을 가진 화풍을 가진 게 로코코라고 할 수 있죠. 그림도 그렇고 집의 장식도 아주 예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루이 13세와 14세를 거치면서 로마를 뺏기고 따르려고 했던 파리의 모습 또 그에 걸맞는 예술가의 도시로 점차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상자를 뽑아서 매일 한 번씩 로마에 가서 화가들을 집중 육성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10년만 지나도 10명의 사람이 있고 물론 로마 대상에 당선되지 못했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화가들이 국가의 지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파리의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파리라는 곳이 이때부터 명성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는 당연히 로마가 최고의 도시죠. 그리고 거기에 교황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부 유럽의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 있는 당연히 교황을 찾아가기 위한 순립기를 하게 마련인데 그때 파리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잉글랜드 사람들이 파리에 가서 1년을 체류하고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프랑스의 궁정교양이 유럽 귀족이 갖춰야 할 표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궁정 귀족이 갖춰야 할 교양이 프랑스어, 언어가 돼야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랜드 투어를 떠나는 귀족들의 중요한 경유지 중에 하나가 파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가 바로 파리가 중심지가 되는 이런 변화의 시대가 자리 잡게 된 거죠. 드디어 고전주의 회화의 거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자크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로마 대상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로마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회화와 건축 사상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의 출발은 당연히 역사화로 시작하죠. 역사화라는 로마 시대의 역사, 또 신화에 나온 이야기, 또 성서에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화를 추종해서 그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혁명이 발생을 하니까 혁명을 추종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여러 그림을 그렸고 또 나폴레옹 등장한 이후에는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고전주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는 원래 르네상스 시절에 있었던 걸 고전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이 고전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서유럽에서 등장한 고전주의를 신고전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 사람들은 이성과 절대미를 추구한다. 이성이란 뭐죠? 비례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로코코식의 화려한 것들은 배제하고 감성을 배제하고 이성. 당시에 계몽주의가 프랑스 사회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추구했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그림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비드가 남겼던 유명한 그림 있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1787년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사형되는 장면들을 아주 상세한 묘사를 통해서 그리고 있죠. 아테네가 아닌 로마의 어느 장소처럼 보이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이상적으로 만들죠. 이 소크라테스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은 전혀 70세 먹은 노인네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는 게 이런 고전주의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묘사실력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주의의 그림을 보면 참 그림 잘 그린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이 그림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섬세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게 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여러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신화의 하나의 장면 파리스와 헬렌의 리라를 키는 파리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라부아지의 부부의 초상화. 이런 초상화 같은 경우에도 여기 테이블에 있는 자주색 탁자부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게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림 잘 그리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신고전주의 화가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그림 잘 그린다라고 평가하기 좋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공화파가 독재 정치를 펼칩니다. 그 공화파 중에 대표 인물 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됩니다. 그 마라의 살해 장면을 그리죠. 그런데 이 살해 장면을 다비드는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하죠. 마라의 목욕탕이 이렇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혁명정신을 이 마라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죠. 여기 마라의 그 죽음에서 보면 서명을 하게 된 마라. 다비드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었죠. 그래서 이 마라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메시지 같은 경우도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걸 알 수가 있죠. 옆에 보시는 폴 보우드리가 그린 마라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얼리즘 형태로 보이죠. 실제로 마라의 목욕탕이 이랬을 것 같다. 선반에 책도 몇 권 있고 프랑스 지도도 있고 그 옆에 살해했던 여인도 이렇게 서 있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비드는 그런 건 다 빼고 마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혁명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생각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혁명가라는 걸 이 화가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유명한 그림 하나가 또 뭐냐면 사비니 여인들의 화해라고 하는 거죠. 사비니 여인들은 로마 왕정 아주 초기 시절에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다시리던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비니라는 여인들을 납치해오죠. 그 여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살고 있다가 그 사비니의 남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쳐들어왔던 그 장면을 그리고 있죠. 여기 중앙에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사비니 여인들이 있고 좌측에는 자기 오빠였던 사비니 남자고 오른쪽에는 로물루스예요. 자기 남편인 로물루스. 그러니까 자기 오빠와 자기 남편을 화해시키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점이 어떤 때냐 공화파와 왕당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서로 과오가 있어요. 이 사비니족도 과오가 있고 로물루스 로마인도 과오가 있어요. 서로 과오가 있지만 서로 화해해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저 뒤에 건물이 있는데 저 건물이 바스티우 감옥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의 현실을 사비니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빌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죠. 옛날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장면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고전주의 화가로서의 능력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혁명의 메시지를 스스로 낼 줄 아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나폴레옹 등장을 하죠. 나폴레옹 등장을 하자 이 사람은 나폴레옹 추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영웅화에 큰 기여를 하죠.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립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게 두 번째로 큰 그림. 사람들이 이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서 있죠. 여기 장면을 보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가운데에 있고요. 원래는 교황이 찾아와서 나폴레옹한테 관을 씌워주기로 돼 있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교황의 관을 자기 스스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비드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기가 그 관을 황후 조세핀한테 씌워주는 그 장면으로 설정을 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본 나폴레옹은 엄청나게 흡족했겠죠. 이게 바로 다비드라는 사람의 그림관이었던 겁니다. 다비드가 나폴레옹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이 사람을 영웅시했던가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멋진 백마를 타고 말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망토를 휘날리면서 산을 넘는 이상화된 그림이고 오른쪽에서는 폴 들라루스라는 사람이 그린 실제 이렇을 것 같은 그림이죠. 실제로는 알프스를 넘는데 눈길을 노세를 타고 넘었었던 그림이었던 거죠. 어쨌든 당시는 영웅이 필요했던 시대니까 다비드는 영웅 나폴레옹을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비드는 그러고서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망명을 하게 되죠. 다비들을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앵그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고전주의 화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고전주의의 수호자다. 이 사람도 당연히 선진국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를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푸센과 다비드를 잇는 아카데미의 정통성을 지지하고요. 이 사람은 파리의 왕립 미술전시의 살롱 여기에서 심사위원장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도 여전히 고전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해와를 그리는데 여성의 나체를 그릴 경우에는 여성은 반드시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성서에는 등장하는 인물만 나체로 가능하지 일반 여성은 나체로 그리지 않죠. 그러니까 고전주의 이전까지는 나체로 등장하는 여인은 다 여신의 모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샘이라는 그림에서도 그렇고 유피텔와 테트스, 테트스는 아킬레스의 어머니죠.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살려달라고 유피텔을 찾아가서 비는 그런 장면 여기서도 나체의 여인은 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랑 오달레스크라고 하는 그림에서는 이 여인은 신이 아니에요. 신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보통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랍하녀였던 겁니다. 여기에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 경우에도 아름다운 꽃무늬가 있고 침대에 있고 옆에 브로치 같은 것도 또 머리에 쓴 히잡, 터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아랍 여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랍 여인이기 때문에 나체가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전주의 화가들이 지켰던 하나의 룰 같은 거죠. 그런데 이때 낭만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앵그루와 비슷한 시기에 낭만주의라는 화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제리코란 사람이 메두사오의 뗏목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뗏목에 탄 사람들이 물론 풍랑을 맞아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뗏목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리얼합니다. 거의 죽어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고전주의라면 이걸 어떻게 그렸겠어요? 비록 뗏목에 타고 갈 지연정 아름다운 몸매와 웃는 얼굴 근엄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겠죠. 아니면 신화였던 한 장면으로 그렸겠죠. 하지만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 화가들은 리얼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린 거죠. 이성과 합리, 절대적인 것에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혁명 후에 아주 비참한 사연시 이렇다. 우리는 지금 메두사오에 있는 메두사오에 타고 있는 뗏목에 타는 사람들과 같은 신세다라는 것을 리얼하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이상과 절대의 미를 추구했다면 낭만주의에서는 개인적 체험, 감성, 상상, 정렬, 꿈 개인의 개성을 추구하는 게 낭만주의 사조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렇게 고전주의처럼 이성과 계몽과 이런 걸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된 왕정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배고픔에 죽고 고통이 있는 이 시대에 고전주의가 웬 말이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낭만주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예술적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웨젠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제의 여인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알제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식민지이기도 하고 프랑스 영토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다른 알제의 문화를 좀 흡수해보고자 해서 다른 감성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보둘레르라고 하는 평론가는 이런 평을 한 거죠. 들라크루아는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으나 열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가능한 명료하고 냉정하게 결연했다. 열정을 그림에 담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들라크루아는 뭔가 자신의 화가의 눈에 비치는 그대로 그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훗날 인상주의라는 게 눈에 보는 화가의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 그리는 게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거라면 그런 거에 희초는 낭만주의 사람들이 봤던 그 모습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또 한 명의 누드가 있죠. 혼혈여성 알린. 여기도 당연히 프랑스의 보통 여인이 아니고 혼혈여성이니까 충분히 누드의 그리스토가 있죠. 그렇지만 고전주의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다비드의 베르니냐크의 부인의 소상 여기는 아주 깔끔하죠. 깔끔하고 뭔가 체계화되어 있고 이성이 들어있고 절제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 혼혈여성 알린을 보면 뭔가 거칠고 화가의 눈에 들어오는 빛 이런 걸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낭만주의죠. 이 낭만주의는 당시에 18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 혼란기를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의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조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성, 묘사, 이성. 이게 고전주의였다면 빛, 감성. 이것이 낭만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낭만주의의 최고의 작품 이것이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시대가 명작을 나눈다. 화가의 그림은 대부분 그 사람이 그렸던 상황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면 이 화가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유의 여신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행한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유의 여신만 느껴져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7월 혁명 그때인 거예요. 부르벙 왕조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산다. 귀족들한테 땅을 돌려주려고 한다. 이거 도대체 참을 수가 없다. 왕조는 무능하다. 민중들은 삶의 궁기파다. 그러니까 저 폭력적인 왕정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가운데 지금 가슴을 보이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전주에서는 어떻게 그렸겠어요? 이 여인은 당연히 아테나 여신이나 여신의 모습을 그렸겠죠. 하지만 글라쿠로가 그렸던 이 여인은 보통 여인입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깃발을 든 보통 여인이 총을 든 남자들을 이끌죠. 이것이 낭만주입니다. 앵그를 했다면 이 여인은 여신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글라쿠로는 보통의 여인을 표현했다. 이것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색상 저 빛 여인 뒤에 있는 화려한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뒤를 따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 그림도 굉장히 거칠고 깔끔하지가 않죠. 이게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낭만주의를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농촌을 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냐면 2월 혁명 이후입니다. 1848년 2월 혁명 이후가 어떤 시대냐면 농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나폴레옹 3세가 통령이 되었고 이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당시에 화가들은 좌설을 하게 된 거예요. 화가들이 공화파가 많았는데 다시 재정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뭔가 반발할 수도 없고 기존의 낭만주의처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파리시인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 화가는 누드 하나 그리는 사람이다. 여기 보면 귀가적인 양떼라는 그림이 있어요. 양떼가 귀가하고 있는데 어느 아이가 양을 몰고 있죠. 그 뒤에 아기를 너본 여인인데 여인도 여긴 보통 여인이죠. 보통 여인인데 누드예요. 그럼 이게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도대체 왜 저 여인이 누드가 되어야 하느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밀레도 그런 아마 문제의 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드 하나 그리는 화가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은 농촌으로 가야겠다.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농촌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그림들이 농촌 그림이었던 거죠. 키지라는 사람 모습을 보면 여기에는 어떠한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냥 농촌에서 키지라는 흔한 모습였던 겁니다. 여긴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거예요. 농촌에 있는 저 남자가 과연 이렇게 아주 궁핍한 모습이냐 그것도 아니죠. 수확한 곡물을 키지랄 뿐이죠. 그래서 화가가 꼭 정치적일 필요는 없다. 화가가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화가가 그린 그림을 이때부터 그냥 즐기면 된다. 이런 체계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씨뿌리는 사람 또 숲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양치기 여긴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이 안에 숨어있는 스토리도 없죠. 신화 이야기도 아니고 귀족 이야기도 아니고 귀족의 초상화도 아니고 왕을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시골 농촌에 사는 젊은 남자 양치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삭 줍는 여인의 모습이 있죠. 저 멀리 마차에 건초를 싣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앞에는 두 권을 쓴 세 여인이 남아있는 이삭을 줍고 있죠. 이 그림의 해석에 의하면 이 앞에 있는 여인 세 명은 빈민들이다. 그래서 저 마차를 끌고 가는 분홍들이 흘리고 간 이삭이나 겨우 죽고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비참한 현실을 그렸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된다. 이 시대에 농촌의 모습, 자연스러운 사실 농촌에 가면 저런 이삭을 줍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스토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감상하는 분한테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밀레라고 하는 사람도 점차 자신의 그림이 인기를 얻습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농촌에 있는 농부들, 양치기의 모습이 그림에 담길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림 자체도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비드가 그린 고전주의의 그림을 보면 너무 그림을 잘 그렸는데 여기 밀레가 그린 그림을 보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살롱의 출품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롱의 출품이 되고 당선이 돼요. 그럼으로써 이 작품으로 인해서 명성이 점차 높아집니다. 하지만 밀레는 별로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림이 팔려나가서 계속 사람들 사이에 건너면서 가격이 올라갈 뿐 화가 한 보라운 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이 그림의 해석에 의하면 저 뒤에 교회당이 있고 교회당의 세 번째 종 하루에 세 번 종이 치죠. 그래서 만종 소리를 듣고 이 부부가 기도라는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만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원래는 그냥 기도하는 부부였답니다. 제목이 그래서 어떤 해석에 의하면 여기 바구니 밑에 아이가 묻혔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거를 묻고 두 부부가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 위에 바구니를 놓고 수확물에 대한 기도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엑스게이를 해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 하는 썰이 후대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만종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점차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그리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 화가라는 것은 어떤 스토리가 있고 신화, 성설을 공부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그림 속에 담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그런 의도는 없어지고 오로지 그림 자체에 집중하는 이런 화풍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밀레의 그림은 고후라는 사람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고후는 밀레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고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과 고후의 씨 뿌린 사람이 구도가 비슷하죠. 그리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 어쨌든 이 그림 자체를 보면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도도 없죠. 그냥 씨 뿌린 사람, 저물 해가 뜨거나 아니면 저쪽에 회오리가 치고 밭 가려는 사람이 있고 이 자체를 즐기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그림의 모습이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이런 어떤 그림 자체를 즐기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면 화가가 눈으로 느끼는 그대로를 그리는 인상주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인상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